음악 중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정보와 사회의 리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 것을 교육 목표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웹 및 앱 개발, 통신 네트워크, 정보보안 및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드론 및 IoT 과정,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연계전공 과정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IoT, 증강현실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개발자나 연구소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전공과목들이 강의 시간에 대부분은 실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업 자체를 흥미롭게 여기며 공부하는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멘티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학생마다 전담 교수님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활에 대하여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어서 대학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밝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학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더욱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학과 동아리를 통하여 동기,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편하게 아는 계기가 되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적성에 맞는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라면 전공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여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포부가 있는 모든 학생들은 중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며 중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기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포부가 있는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효정